하고다 제1PT 적중특항 N3 황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슷한 한자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이! 자, 이 유형은요. 여러분 우리 언어 지식 중에서도 문자 어휘의 문제 유형 두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히라가나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밑줄 그어진 걸 보시고요. 여러분이 정확한 한자 고르기 유형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미나상. 보기에는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정확한 한자를 고를까 하면 바로 부수에서 힌트를 많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미나상. 우리 초반에는요. 부수를 살짝 공부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부수 공부할 거예요. 미나상 지금 이 회색 글자는 우리 후반부에 다 할 거니까요. 부수만 보세요. 자, 앞글자랑 뒤글자 전부 다 이게 붙어있네요. 미나상 얘는 뭐다? 손수변이다. 그쵸? 좋습니다. 손수변을 보면 손으로 뭔가 잡고 쓰고 하는 거 연상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 한번 볼까요? 이 글자들은 전부 사람인변이 붙어있다. 그쵸? 자, 사람인 되겠습니다. 하이 넘어갑시다. 세 번째 글자 볼까요? 하이! 이 글자는 미나상.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허공에 한번 써보세요. 이 글자 뭐예요, 미나상? 그쵸? 이 부수는 바로 실사변이죠. 우리 바느질할 때 그 실 있잖아요. 실로 있고, 실로 뭘 짜고 이거 연상하셔야 됩니다. 아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부수예요. 이거는 미나상 이렇게 해서 고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글자는 뭐다? 말씀 언자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부수 공부 끝났고요. 자, 실전 한자 가보겠습니다. 아이 봅시다. 자, 한자 두 개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상당히 닮았다. 그쵸? 앞에 글자는 여러분, 고이. 손수자 붙어있고요. 손수자 붙어있고 뭐다? 불을 초다. 그쵸? 손으로 불러요. 일로 온나, 온나, 불러요. 오른쪽에는 여러분, 무슨 부수가 붙어있나요? 아이! 실사자가 붙어있죠. 실로 이어요. 이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이을, 소. 앞에 글자는 손으로 부르니까 부를, 초 되겠다. 그쵸? 자, 글자 더 자세히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부를, 초자 손수변이 붙어있고요. 앞에 미나상 부르다 뜻으로 읽으실 때는 마네크로 읽어주시고요. 초라고 음으로 읽어주실 때는 쇼, 장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아이 봅시다. 앞에 글자는요. 부르다, 초대하다 라는 동사고요. 아까 뭐라고 읽었죠? 그쵸? 미나상 뭐라고요? 마네크. 좋습니다. 뒤에 글자는 앞에가 초, 뒤에는 데 되겠네요. 초 글자 음으로 읽으면 우리가 쇼, 장음으로 읽었죠. 데는 미나상 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는 일본어로 쇼, 따이 되겠네요. 아이 계속 갑시다. 두 번째 글자는 미나상 앞에 실사변이 붙어있었고요. 실로, 이어라, 이을, 소였습니다. 자, 소자는 미나상 음으로 읽고요. 쇼, 장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유명한 한자 있네요. 앞에는 소, 뒤에는 뭐예요? 개다, 그쵸? 자, 개자는 카이로 읽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소, 개, 뭐라고요? 쇼, 까이. 그쵸? 잘하셨습니다. 두 글자 클리어 했고요. 우리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이! 자, 이제는 비슷한 세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집중하셔야 돼요. 갑니다. 첫 번째 글자는 오를의자 되겠네요. 자, 오를의자가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볼게요, 미나상. 뭐가 붙어있어요? 사람인변이다 붙어있다, 그쵸? 사람은 뭐가 옳아야 돼요? 거동, 행동이 옳아야 되죠. 그래서 미나상, 사람인변이 붙으면 거동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미나상. 마지막 글자에는 뭐가 붙어있어요? 그렇죠. 말씀음자 붙어있죠. 말로 오른 것을 의논한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 글자는 의논할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 잘 기억하시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오를의자 가보겠습니다. 의 라고 음으로 읽으실 때는 키에 땡땡에 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미나상, 첫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의, 의, 네요. 앞에 의자 발음 뭐예요, 미나상? 이, 다, 그쵸? 자, 뒤에 의자 발음 뭐예요? 이, 다, 그쵸? 발음해봐요. 뭐예요? 이, 이. 좋습니다.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앞에 글자는 의고요, 뒤에 글자는 무입니다. 무는 그대로 똑같이 무 되겠네요. 우리 의무를 다해라 할 때 의무 발음이요, 기무 되겠습니다. 하이, 갑시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거동의자 가보겠습니다. 거동은 누가요? 사람이, 행동이, 그쵸? 사람인자 붙어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의 라고 음으로 읽으실 때는 아까 오를의자랑 발음이 똑같아요. 뭐라고요, 미나상? 이, 였다, 그쵸? 자, 이 거동의자는 여러분 볼까요? 예의범절, 예의 할 때 쓰이고요. 자, 그 다음 뒤에 글자는 미나상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의, 다, 그쵸? 이 행의 라는 말 역시 예의범절이라는 뜻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의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미나상? 이, 다, 그쵸? 하이, 예, 이, 뭐예요? 레, 이 쓰시고 장음입니다. 자, 뭐죠? 레, 기, 그쵸?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의자는 우리 똑같이 기로 읽으시면 되고요. 이 행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자는 기본적으로 코로, 음으로 많이 읽었죠. 하지만 행의 라는 이 단어에서는 요로 있습니다. 자, 행의 예의범절, 뭐라고요? 요기, 다시요, 뭐라고요? 요기, 아이, 좋습니다. 의자 하나 남았어요. 아이! 이 글자는 미나상 의논할 의자였고요. 앞에 뭐예요? 말씀 언자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의자 발음 역시 똑같습니다. 키에 땡땡, 니가 됩니다. 지금 세 글자가 다 기, 기, 기 로 읽혔어요. 의논할 의자는 미나상 진짜 의논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뭐 회의, 논의, 의논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글자는 미나상 회의, 네요. 오케이, 여러분 발음해 주세요. 회자는 카이고요. 발음이요, 가이기, 좋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앞에 건 의, 뒤에는 회, 네요. 아까 카이기를 뒤집으시면 돼요. 미나상 발음해 봐요. 뭐라고요? 이까이, 그쵸? 잘하셨어요. 세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앞의 글자는 의, 뒤의 글자는 논이네요. 자, 우리 의자가 소리가 기론하는 거 계속 하고 있죠. 의, 논은 일본어로 기론 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 보겠습니다. 앞에는 의, 뒤에는 원이에요. 이 원이 뭐예요? 회사원 할 때 원이죠. 자, 회사원 발음이요. 그쵸? 가이샤, 잉이다. 그쵸? 잉,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의, 원 발음이요. 잉이 되겠네요. 잉, 아이. 자, 그러면 우리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닮은골 한자. 이번에도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 글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토리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글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직분, 직자 되겠고요. 자, 글자를 우리가 좀 쪼개볼게요. 앞에 미나상 뭐가 붙어 있어요? 귀가 붙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 글자는 여러분 소리, 음자 되겠고요.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 글자는 미나상 이 글자다. 그쵸? 얘는 창이에요. 우리 무기의 그 창 있죠. 자, 그러면 직분, 직자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자, 어떤 사람이요? 웃고 있어요. 자, 귀. 귀로 뭐예요? 미나상.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몸에는 뭘 들고 있어요? 미나상.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놀랍겠지만 창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창을 들고 소리로 듣고 있는 이 모습이 옛날에는 여러분 싸움을 잘해야 관직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관직에 오른 모습. 이 글자, 직분, 직자. 물론 이 글자가 벼슬직도 됩니다. 관직에 오른 모습을 나타낸 글자예요. 그쵸? 뭐가 붙어 있었어요? 미나상. 왼쪽에 귀가 붙어 있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자, 두 번째 글자는 귀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실이 있어요. 실로 뭐예요? 짜야 된다. 그쵸? 짜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짤, 직자가 되겠고요. 오케이.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글자는 뭐예요, 미나상? 말씀 언자가 다 붙어 있다. 그쵸? 말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알식자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하이! 직분, 직자 다시 볼게요. 미나상 옆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붓으로? 이, 이가 붙어 있었어요. 자, 직분, 직은 여러분 아까 벼슬직도 된다 그랬죠. 우리 현대사회에서 벼슬은 뭐예요? 취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글자가 취직, 직장, 직업 이럴 때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직 이라고 음으로 읽을 거예요. 음으로 읽을 때는 우리가 쇼크로 읽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취직 되겠네요. 여러분, 직 어떻게 읽는다고요? 오케이, 들었어요. 쇼크다, 그쵸? 그러면 미나상, 취직은 뭐였죠? 잘하셨습니다. 하이! 슈쇼크 되겠네요. 자, 오른쪽 가볼까요? 앞에가 직이고, 뒤에가 장이네요. 뒤에 장자는 미나상, 우리가 바 로 읽어야겠네요. 자, 직장 1번어로 뭐라고요? 쇼크바, 그쵸? 잘하셨습니다. 자, 짤직자 가보겠습니다. 자, 짜요. 뭘로 짰어요, 미나상? 실로 짰다, 그쵸? 실사자 붙어있는 거 잘 보시고요. 짤직이라고 음으로 읽으실 때는 미나상, 식기로 있습니다. 식기로 읽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앞에가 조고요, 뒤에가 직이에요. 우리 뭐 조직을 짠다, 조직사회,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한다, 그쵸? 자, 갑시다. 직자 어떻게 읽었어요? 식기로 읽었어요. 조는 여러분 소, 짧습니다. 발음해 보세요. 조직이 뭐라고요? 소식기, 아이. 자, 그다음 넘어가서 알식자 보겠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뭘 알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다, 그쵸? 말씀원자 기억하시고요. 말씀원자부터 있는 알식자 볼까요, 미나상? 식이라고 읽으실 때 역시 식기로 있습니다. 그쵸? 자, 첫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얘는요, 상식이네요. 오른쪽 글자도 읽어버릴까요? 미나상, 무슨 식이에요? 지식이다, 그쵸? 상식과 지식, 우리 다 아는 거다, 그쵸? 갑시다. 자, 식은 소리가 식기로 났고요. 앞에 상자는 조 발음이었습니다. 미나상 발음이요, 상식이요. 조식기, 좋아요. 자, 지식 볼까요? 식은 식기였어요. 지는 미나상 치, 짧다, 그쵸? 지식은요? 치식기, 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나상. 이쯤에서 우리가 중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공부했던 단어들로 문제 한번 만들어봤고요. 여러분, 여기서 멈춤하시고, 먼저 푸시고, 그리고 저랑 풀이하는 거예요. 멈춤해 주시고요. 바이! 자, 그러면 풀이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요. 소개를 찾는 건데요, 미나상. 자, 소개는 소. 이을, 소. 뭐예요? 실로 이었어요. 실로 이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얘는 초네요. 2번은 소. 3번은 초. 그러니까 1번, 3번 아웃. 자, 소개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미나상? 그쵸, 좋습니다. 2번 되겠네요. 4번은 여러분, 뒤에 있는 글자가 모일 회차다. 그쵸?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2번 가볼까요? 야마모토 씨는 최근 주식, 취직, 취직 활동으로 바쁘다라고 한다. 자, 취직, 직 기억납니까? 벼슬직, 직분직, 뭐가 있었어요? 그쵸, 귀가 있었다. 그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요. 앞에는 취가 맞는데요. 뒤에는 미나상 얘가 뭐였어요? 짤, 직. 실로 짰어요. 아웃. 자, 앞에 거는 취네요. 뒤에 글자는 미나상 뭐예요? 알, 식자. 아웃. 3번은 춘대요. 뒤에는 뭐예요? 소리, 음이고요. 너도 아웃이네요. 4번요. 앞에는 취, 뒤에는 미나상 직.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예, 맞추셨나요? 하나 더 있어요. 호이! 불이 갑니다. 아시타 노 카이기와 난지까라 데스카? 내일의 회의는 몇 시부터인가요? 회의, 의, 내요. 의, 의논할 의, 말씀 언자부터 있었죠. 갑시다. 회, 뒤에 글자, 말씀 언자, 의. 좋아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보기 볼까요? 앞에는 회지만, 뒤에 글자는 무슨 의, 오를 의자였고요. 3번은 미나상, 거동의자다. 거동의, 구요. 4번은요, 우리 그 동물의 양의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 더 달려보겠습니다. 또 한자 공부할게요. 갑시다. 자, 닮은 꼴 한자입니다. 처음 나와 있는 이 글자는 여러분, 우리 절 있죠? 불교의 절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가 기반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첫 번째 절사자 잘 봐주시고요. 자, 갑시다. 두 번째 글자는 미나상.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글자, 날일자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날일자, 이 태양, 해가 붙어 있다. 그쵸? 절에서 미나상, 이 해를 보고 댕댕 이렇게 종을 울려서 때와 시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때, 시자가 되네요.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세 번째 글자는 미나상. 또 붙어 있어요. 말씀은 또 붙어 있어요. 절에서 하는 말은 시와 같더라. 그래서 이 글자 시, 시 되어 있네요. 우리 시를 읊다 할 때 그 시예요. 자, 그러면 글자 디테일하게 좀 더 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절사자 한번 볼게요. 절이라고 뜻이라고 읽을 때는 미나상 테라로 해주시고요. 사로 음으로 읽으실 때는 시의 땡땡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 글자 절이고요. 절은 테라. 뒤에 글자는 사원입니다. 자, 사자 음으로 읽을 때 우리가 지 로 읽었다. 그쵸? 원은 미나상 잉입니다. 그래서 사원이요. 지 잉 되겠네요. 아이 계속 갑니다. 자, 떼시자 나왔네요. 미나상 떼시자는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날 일자가 붙어 있었고요. 아이 갑시다. 그러니까 뜻으로 떼라고 읽으실 때는 토끼고요. 우리 시라고 읽을 때는 시의 땡땡에 지 로 읽었다. 그쵸?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하나 떼 라고 읽을게요. 발음이 뭐라고요? 토끼. 그쵸? 자, 그 다음 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 간 이고요. 자, 그 다음 얘는 무슨 신가요? 미나상? 그쵸? 일 시 되겠네요. 자, 시자는 지 로 읽었어요. 미나상 시간이 일본어로 뭐라고요? 지 깐. 아이. 일 시 한번 가볼까요? 시는 미나상 지 로 읽었고요. 일은 미나상 니찌 로 읽으셔야 돼요. 일 시 발음이 뭐예요? 니찌지. 니찌지. 좋습니다. 아이, 세 번째 글자 가보겠습니다. 앞에요. 말씀 원자 붙었고요. 시였다. 그쵸? 시는 여러분 그대로 그대로 가셔서 시는 시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다. 그쵸? 자, 그러면요. 나와 있는 단어 시인입니다. 자, 시인은 이때 이는 징으로 읽어서 뭐예요? 미나상 시징 되겠네요.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절사자 시리즈가 하나가 더 있어요. 미나상 이게 어려워요. 자, 집중. 집중하시고 가봅시다. 첫 번째 글자는 미나상 보세요. 자, 절 옆에 동물이 하나 붙어 있네요. 뭐예요? 미나상 소. 음에 소. 맞아요. 소가 절에 간답니다. 어우, 너무 스페셜 특별하다. 그쵸? 그래서 특별할 특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미나상. 이 글자는 미나상. 뭐가 붙어 있어요? 어우, 우리 공부한 거네요. 손수변이다. 그쵸? 손수변이에요. 절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죠. 손에 뭔가를 가지고,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가지, 지, 들, 지, 손. 오케이. 마지막 글자가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미나상 조금씩 걷다라는 글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이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절이 정말 핫플레이스였거든요. 가면 무조건 웨이팅,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걸어가서 기다린다 해서 기다릴 대자 되겠네요. 이게 대기하세요 할 때 그 대자다. 그쵸? 자, 글자로 사진을 탁 찍어 두세요. 머릿속으로 사진을 탁 찍어 두시고. 자,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요. 특별한 특자는 뭐가요? 소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특자를 음으로 읽으실 때는 독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자, 특별 되겠고요. 특별은 독, 배쓸. 좋아요. 오른쪽에 앞에는 특, 뒤에는 색입니다. 색은 미나상, 쇼크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색은 일본어로 그쵸. 도크쇼크, 도크쇼크, 그쵸.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뭐냐 했더니 오케이 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가지다, 들다, 가질지였고요. 뜻으로 읽으실 때는 미나상 이게 모츠라는 동사죠. 지라고 음으로 읽으실 때는 시에 땡땡 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앞에 글자가요. 가지다, 들다였어요. 미나상 발음이 뭐예요? 아이, 모츠였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 지참해 주세요 할 때 지참입니다. 참은 미나상 상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지참은 발음이요? 그렇죠. 지산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마지막 글자 가보겠습니다. 조금씩 걷다의 글자가 붙어 있고요. 이 글자가 기다릴 데였습니다. 자, 기다리다 여러분 알아요? 뜻으로 읽을 때 뭐였죠? 마츠, 그쵸. 데 라고 음으로 읽을 때는 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기다리다 동사예요. 뭐예요, 미나상? 마츠다, 그쵸. 그쵸, 잘하셨어요. 오른쪽은 뭐냐 했더니 기대 되겠네요. 기처 어떻게 읽어요? 기다, 그쵸. 되는 타입니다. 미나상 기대가 뭐라고요? 기다이. 기다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이! 마지막 비슷한 한자 되겠고요. 쭉 가볼게요. 첫 번째 글자는 고들직 되겠습니다. 고들직 이라는 글자에서 점점 늘어납니다. 자, 두 번째 글자 볼게요. 고들직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미나상? 사람이 붙어 있죠. 자, 사람이 붙어 있으면 이 글자는 가치가 됩니다. 우리 뭐 가치를 매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이 글자를 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가볼게요. 미나상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쵸. 이제 나무목이 붙어 있어요. 나무를 곧게 쭉 심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 글자는 심을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들직입니다. 정말 중요한 한자다. 그쵸?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뜻으로 읽을 때는요. 미나상 나오르 혹은 나오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직이라고 음으로 읽으실 때는 여러분 이 글자가 촉끄도 되고요. 뭐도 돼요? 미나상 직기도 되죠. 별이 왜 붙었을까요? 소리가 다양하고요. 소리가 다양한 만큼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한자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미나상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나오르. 나오르. 자동사. 뭐뭐가 고쳐지다.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무슨 쇠예요? 그쵸. 나오스다. 그쵸? 나오스는 뭐뭐를 고치다 되겠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음으로 읽을 거예요. 이 글자가 직접이네요. 자, 여기서는 촉크로 읽으시고요. 접은 미나상 셋츠가 됩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앞에가 직이고요. 뒤에 글자는 뭐예요? 선이다. 그쵸? 자, 직접 어떻게 읽어요? 미나상. 촉크. 그쵸? 촉크. 선은요 여러분? 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는 둘 다 직을 우리가 촉크로 읽었어요.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여 미나상 정직이라는 한자네요. 이때 직자를 여러분 직기로 읽어주셔야 돼요. 아이, 정직이 발음이요. 그쵸? 쇼직기. 마지막에는 우리가 직기로 읽었습니다. 자, 고들직자는 여러분이 N3를 공부해서 시험치로 가시기 전에 반드시 학습을 하고 가야 되는 한자예요. 자세하게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앞에 사람인을 붙여서 갑, 치자가 나왔는데요. 자, 갑이라고 뜻으로 읽을 때는 네. 치 라고 음으로 읽을 때는 치가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봅시다. 첫 번째 글자는 미나상 가격이라는 단어고요. 뒤에 단자는 단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뜻으로 읽어서요. 미나상 가격이 일본어로요. 내단. 내단이다. 그쵸? 자, 두 번째 한자 볼까요? 이 글자는 앞에 가, 뒤에는 치입니다. 같이 할 때 치는요. 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음으로 읽으면 뭐였어요? 치였다.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일본어로요. 가치. 아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갑시다. 우리 고들직자 앞에 나무목자가 붙어있다. 나무를 곧게 심어라였다. 그쵸? 자, 그래서 심다라고 뜻으로 읽으실 때는 우에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식이라고 음으로 읽으실 때는 쇼크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여러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글자는 식물을 심다입니다. 심다. 무슨 해루? 아이. 우에르. 되겠고요. 자, 밑에는 미나상 제가요. 식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자는 미나상 부츠입니다. 식물은 무슨 부츠? 그쵸? 쇼크부츠. 쇼크부츠. 아이 클리어 하셨습니다. 자, 이제요. 마지막으로 문제 3개 풀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펜을 오모지ですか? 오모지ですか? 가지고 계신가요? 네요. 가지다. 들다. 모츠. 손으로 가져요. 손으로 들었어요. 미나상 손수변 붙어있다. 그쵸? 자, 찾아 봅시다. 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2번이다. 그쵸? 잘하셨어요. 1번은 때, 시자. 3번은 기다리, 대자. 4번은 절사자였다. 그쵸?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샌빠이카라. 쇼따이조 몰았다. 선배로부터 초대장을 받았다. 여러분, 초대, 초자. 우리 저 앞에 써야 되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를 초 불러요. 손으로 불렀어요. 일로 온나, 온나. 그쵸? 자, 그 다음에 대는 여러분. 기다릴 대자를 써야 돼요. 자, 그럼 가볼까요? 1번. 부를 초에 기다릴 대. 오, 답이 1번이네요. 2번 보겠습니다. 미나상 앞에 글자가 뭐예요? 이을 소, 소개할 소. 아웃. 3번 볼까요? 앞에 글자는 초지만 뒤에 글자가 뭐예요? 가질, 직. 손수 붙어있다. 그쵸? 4번은 소, 뒤에는 지 되어 있습니다. 자, 답 1번이고요. 다 잘 맞추셨죠?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니와니 하나오 우에다. 정원에 꽃을 심었다. 심었어요. 나무목자. 나무목자 붙어있었어요. 가봅시다, 미나상. 답은요? 그쵸. 답은 2번에 심을 식자 하셔야 됐고요. 1번은 직. 그쵸? 3번은 치. 4번은 그냥 나무목 나와있네요. 잘하셨습니다. 아이미나상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헷갈리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 꼭 정리하시고요. 이번 시험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